아침 출근길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녹색으로 보이는 강한 비구름대가 북동진하면서 오늘 오후까지 많게는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산지와 북동부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은 만큼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큰 추위 없겠고요. 목요일 오후부터 북쪽의 찬 공기가 다시 내려오면서 금요일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로 있습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 동부는 12도, 남부는 1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늘에 비구름이 덮여 있어서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진 않겠는데요. 북부와 서부 12도, 남부 15도에 머물겠습니다. 오후부터 바람도 강해지는 만큼 시설물 점검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지역도 오늘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차차 그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바람이 강해서 물결이 4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바다에도 비가 내리면서 대기가 불안정한데요. 제주도 전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공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상황이 양호하지 않은 만큼 항공편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날씨입니다. 목요일 오후부터 해안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 금요일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추위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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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